생방송 뮤직뱅! 이번 대기실은 오늘의 1위 후보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둘, 셋!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걸스대의 미나입니다. 네, 미나 씨는 첫 솔로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기대도 못했던 건데 너무 영광스럽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우리 레드벨벳도 데뷔 이후로 뮤직뱅 첫 1위 후보잖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저희 레드벨벳이 1위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이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참 저는 오늘 기분이 참 좋네요. 레드벨벳은 이제 깜찍함으로 또 미나 씨는 성숙함으로 서로 상반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. 그렇다면 오늘 1위 후보 올인 기념으로 매력 체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그럼 저희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네네. 둘, 셋. 나도 여자예요, baby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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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.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작! 주세요, 달콤한 그맛 아이스크림 케이크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대기실이 참 좋은 곳이네요. 네,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1위 세리머니는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? 네, 오늘 저희가 1위를 한다면 슈퍼주니어 디애닌 선배님들의 쭉쭉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민아 씨는요? 네, 그럼 저는 제 파트너 댄서 오빠와 말고 저희 매니저 오빠와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. 과연 오늘 매니저분의 심상 공개 가능할까요? 축하드립니다. 자, 과연 오늘 어떤 팀의 1위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잠시 후 무한매력 2팀의 무대도 이어지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